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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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girl I have a soft spot for beautiful girl You know I'm just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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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do? 뭐하냐 이거죠? 뭐하냐? What do you do? 간단하게 직업이 뭐죠? 직업이 뭐죠? What do you do? 직업이란 구체적인 말이 아니라 둘을 써서 What do you do?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거겠죠? What do you do?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이제 What's the big deal? 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What's the big deal?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어떤 불만을 담은 듯한 느낌 What's the big deal? 막 뭐라고 했더니 So what? 또 있겠지만 What's the big deal? 뭐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른 또 따른 구어입니다 말하자면 길어요 이런 거 많이 하겠죠 설명이 너무 필요할 때 I can more than it's a long story It's a long story It's a long story It's a long story 말하자면 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How did it go? How did it go? 고의 특별한 용법입니다 고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냥 가다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용법에 대해서 쭉 보다보면 상당히 많은 뜻이 있죠 겸양 겸양 겸양어죠 겸양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고를 할 수 있다라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하다도 되고 되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How did it go? How did it go? How did it go? How did it go? 어떻게 됐어요? 뭔가 물어볼께요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How did it go? How was the sketch? How did it go? 어떻게 됐어요? 한번 물어볼께요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주 많이 쓰겠죠 아까처럼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여기도 고스는 아니야 고스 뭐뭐가 되어가다 고 여기서 쓰죠 고에 특별한 용법이 되겠죠 영어보다는 기본 단위가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게 꽤 있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 속에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according to my plan이랄지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된다면 제가 지금 제 2차 100일 도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 주겠습니까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또는 my plan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my plan 음식이 어때요? 음식이 어때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How's food? How's your food? 요건 이제 네이티브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네요 음식이 어때요? Honestly how's it go and how's your food How's your food? How's it go and how's your food? How's your food How's your food and what's your milk so... I come from a large family My family is big explaining 그는 억울해서 하늘 품고있어요 그는 억울해서 하늘 품고있어요 그는 억울해서 하늘 품고있다 그는 억울해서 하늘 품고있다 그는 억울해서 하늘 품고있다 그는 억울해서 하늘 품고있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또다른 구어에서 짤막짤막한 단어인데 Fun City라지 Dirty Look 이랄지 플라잉컬러스 인콜플롯 고의로 냉혹하게 고의로란 뜻이 있는거는 고의로 냉혹하게 인콜플롯 방심한 상태 또는 얼빠짐 Absent minded 정신이 나갔다 이거죠 Absent minded 긴장된 몹시 흥분된 긴장된 몹시 흥분된 긴장된 몹시 흥분된 열쇠를 막 긴장된 몹시 흥분된 긴장된 몹시 흥분된 Well of 부유한 삶이 풍부한 유복한 그 다음에 Wet behind ears 라고 하였죠 귀 뒤가 젖었다 Be wet behind the ears 어린 절고 경험이 없는 미숙하다 Off color 아픔 음탕한 색이 바랜 색깔이 바랬다 이거죠 색깔이 바랬다 이거죠 색깔이 바라니까 음탕해 보이고 안좋아 보인다 Of chance Of chance Of chance 1매 1의 가능성 없다 이거죠 스텝 없는 만의 하나가 Pershouses 스니즈 유괴채포라는 뜻인데 구화로는 구화로는 스니즐. 스니즐. 해서 재채기하는 사람. 속으로 코. 재채기하는 사람. 속으로 코. 한잔의 술. 비범한 사람. 이라는 뜻이 있네요. 재채기하는 사람. 해치이. 해치이. 이런거. 그렇게 또 하게 만들죠. 코를 간질간질하게 해서. 스팅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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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시 취한. 속으로 역겨운 신은 녀석. 역겨운 녀석, 신은 녀석은 참 많습니다. 스팅코. 스팅코. 그 다음에 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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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두라고 무슨 뜻일까요? 캔두. 캔두. 열심히. 열이 가는.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지난번에 그. 어. 뭐. 킨. 킨. 어. 마스터. 그런것처럼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열심히. 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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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캔두. 그 다음. 핀치패니. 핀치패니. 구두쇠. 형성이 욕심한 인색한. 핀치패니. 핀치패니. 구두쇠가 또 다른 말이 있죠. 그 다음. 아이파핑. 아이파핑. 굉장히 놀랄만한. 뭐 그런 뜻이 있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놀랄. 딱 이거죠. amazing. surprise. 막 그런거죠. 아이파핑. 캔디플로스. 캔디플로스. 솜사탕. 겉보기만 그럴듯한 것. 실속이 없다는거죠. 비우고 뭐 그런거죠. 캔디플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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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삐너잼. 잼. 잼. 어디 걸렸다. 삐너잼. 공경에 취한. 경경에 처하다. 삐너잼. 아주 많이 나오는거 보다. 크로스원서. 맹사한다. swear. swear. 크로스원서할. 또는 크로스원서핀. 결국 많이 쓰는것처럼. 팻캣. 팻캣. 자금이 많이 받치는 부자. 재력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부자. 아주 돈이 많으니까.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팻캣. 무기력. 또는. 돈이 너무 많고. 무기력하고 태평천화인 놈. 그럴수도 있겠죠. 유로트래시. 뭐 그런것처럼. 팻세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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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체면을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세워주는. 세워주는 행위. 그 다음에. 뭔가를 했는데. 내 체면을 세워줬다. 팻세이빙. 팻세이빙. 그다음번에. 멋지다. 어이없다. 그런것이 됐었는데. 오늘은. 싫다. 싫다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싫다. 가장 많이.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게. 노죠. 노. 그 다음. hate. dislike. don't. 이런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disgusting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nasty. 요정도의 기본단어가 있을텐데.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annoying. 화를 내야 된다. 싫다도 있고.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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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antface. 좀 어렵죠. 그 다음. dist. test it. 그 다음에. 발음이 재밌는 것 중에서. oik. 또는 ike. oik. ike. 싫은 녀석. 싫다. 그러니깐. 그 다음에 바로 말 할 수 있고. pimk. pimki. cui. 피끼. 새끼속가락엔지는 모르겠지만. 킹키피Y. 그 다음. dissaki. הא pimk. puis boe. 또는 자기. Auch khi. assaki. carbane. 또는 자기. 써키란 뜻을 어떻게 쓸 Monte. 그 다음에. 그런 식을 위해서. 싫다 라는 단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정도 맞는 건 보시고. 그 다음에. dispension 급 단어인데 equipment.하는. dispension cris. economic elevation election. elected. 그 다음에 elements. eminence, eminence, emphysesis, reformural 등등 했었고 뭐 지난번에 재미있는 epiphani, epithel, errant, isa, escape, essence, establishment, eternal, eternity, either, either 발음이 어렵는 either, 입반결, eve, everlasting, evidence 등등 했었죠 오늘은 그와 좀 맞먹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는, ex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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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ommunate, 교회가 파몰하다, 교회 등에서 파몰, 주방 제명 당한 사람 참, 그렇죠, 난, exog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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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단어가 어려운데, exo, 성서 해석하되, exogesis, exogesis, 성서 해석, 주의 해결 성서를 이제 본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남들 해석을 하는 거 있죠, 난, ex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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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물건의 의무책임 고통을 면제하다, 면제해야 된 dispensation, 면제하다, 뭐 그런 뜻인데, 뭐뭇이 없는, 의무책임을 면제해야 된 사람 면제자, exempt,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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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등이 면제, exemption, exemption 다음에, ex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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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장, 로마 교환교사에 관한 군주, 인과서, 인과제도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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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운동, 체조, 체조 운동 많이 써줘, exercise, exercise, 연습, 훈련, 실습, 덕의 실천, 권한, 권리 따위, 행사, 종교의식, 미, 우회상, 의식, 학위, 수여식, 종교의식, 예배, 여기에 바로 종교의식 예배식이 있네요, 예배, 그래서 exercise 많이 쓰죠, exercise, 출처가 바로 였습니다. I want to, where come from, where come from, exercise은 바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운동한다면 많이 쓰죠, 운동한다면, 습자, 특정 목적을 가진 몸무는 행위인, 미군태, 레이더 양동 관측, 적의 레이더 왕이 거짓 전파를 보내야 상대의 반응을 보내고, 영화 같은 거 보면 레이더 같은 게 띠 띠는데, 레이더에 무엇이 잡혔다, 이런 건 많이 나오죠, 레이더, 해군이든, 공군이든, 육군이든, 레이더 왕이 뭐가 잡히는 거다, 동사로서는, 기능, 정신능을 활동시키다, 발휘하다, 발휘하다는 말도 많이 쓰죠, 수동, 재규, 롬웃을 몸을 이루 번거롭게 하다, 괴롭히다, The object of the exercise, 이거 참 뜻이 재밌습니다, The object, The object of the exercise, 헛수고처럼 보이는 행동이 진짜 목적, 참 재밌지 않습니까 뜻이, 그 사람은 헛수고처럼 막 보이는데, 진짜 목적, 진짜 목적이란, 헛수고처럼 보이는 행동이 진짜 목적, The object of the exercise, 헛수고처럼 보이는데, 그 헛수고한 행동이 진짜 목적이 어디 있느냐, The object of the exercise, 그 다음, 엑서사이즈, 연습, 운동, 진행하는 사람, 엑서사이즈, 운동기구, 말이 조교가 있으면 말이 조교, 그 다음, exhibition, exhibition, 전시의 전람, 감정능력 따위, 표명 발휘, 법률로, 여기 증거문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증거문, 공개, 심어 경기, It's distant, 현존하는, 존재하는, 목하의, 존재하는 것, 현존하는 것, 인간, 인간이 나은데, 인간은 철학, 실존자, EXODOS의 뜻은 원래 대이동, 대이동, 출국, 이주, 성서에서 추래굽길, 구약성서에서 이석, exoderate, 이구 제너레이트. 이구 제너레이트. 이구 제너레이트. 이거 제너레이트. 이구 제너레이트. 이구 제너레이트. 이구 제너레이트. 이거 제압션. 이런 것 처럼. 이거 제너레이트. 이구 제너레이트. 엑스피이언스. 이구만. 엑스피런스는 얘기 안 됐고. 경험, 지식, 기술, 이력. 속으로 마약, 이체험. 뭐 경험을 채용하다. 뭐 강하다. 뭐 맛보다 종교적 체험담. 간점. 에비던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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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엑스피런스 속에 에비던스에 있듯 드 있네. 에비던스. 그래서 한 번 넘어졌음. 철학경험 XPH 뭐뭐를 보상하다 죄갚음하다 그 다음 EXPOSE EXPOSE도 이제 좀 비중이 있는 단어인데 위험공격에 따를 드러내다 뭐뭐를 노출하다 뭐뭐를 드러내도 노출하다 상품을 가게의 앞쪽에 들여놓다 근데 이게 왜 비중이냐 카톨릭에서 성체 유구를 재단에 올리다 해골같은 걸 재단에 올리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종교가 관련된 거거든요 어린애 등을 눈밖에 버리다 이런 거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중세 같은 영화 보면 어린이를 버린다 할지 뭐 이런 거 EXPOSE 수동은 건물 따위가 어떤 방향을 향하다 건물이 어떤 방향을 향하게 하다 EXPOSE 박람회 전신의 전시회 연극소설 등에서의 상황 배경설정 인물 제시 아이등이 유기 버리기 카톨릭 성체 유구리 제시 폭로 노출 폭로하다 밝히다 드러내다 EXPOSE 폭로 적발 탈로 무방비 상태 비웃음 따위를 당하게 하기 체험 경험하기 집방 따위 향 어떤 향 향 방향향 매스컴 타기 광고 선정하기 노출 등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종교 관련 디스펜션급 단어가 있고 그 다음은 교양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교양 단어 EXPOSE EXPOSE 다른 나라 영토에 끼어든 본국에서 떨어져 다른 나라 영토에 둘러싸는 영토 대만 같은 나라가 중국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본국에서 떨어져 원래 중국 안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떨어져 나서 본국에서 떨어져서 다른 나라 영토에 둘러싸는 영토 뒤에 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본국에서 떨어져 나왔다 대만 같은 나라가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EXPOSE 고립 영토 고립 영토 외교상 참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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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생성물 사막이 사막이나 혹 따위 동식물이 돌출물 동식물의 돌출물 코끼리의 코 자연생성물 머리털 손톱 따위 무용 이런걸 무용지물이라고 해요 자연생성물 이성생성물 무용지물 주위안에 안 어울리는 취향건물 이상성장 증식 이상하게 이상하게 자라는거 있죠 혹 사막이 이런거 여기 머리털 손톱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EXPOSE EXPOSE 비성작으로 성장 융기한 군더더기 임음이 발음이 남는거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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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를 당하는 듯한 몹시 괴로움 몹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쉬운 평편없는 EXPOSE EXPOSE 아주 마음이 아프다는거죠 그 다음 EXPOSE EXPOSE 배회하는 산만한 정신상 산만하다 EXPOSE 지역적인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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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명령 따위 실행 실시 약속 따위 이행 수행 시행 사형집행 EXPOSE 두위 목적으로 무기 따위의 가공할 위력 효과 파괴력 영화같은데서 보면 어떤 칼같은게 바위를 팍 자른다지 센 주먹인데 주먹을 팍 쳐친다지 어떤 그 무기에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는거 이런거 많이 나오죠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POSE EXPOSE 예술작품 등의 제작, 연주 제작, 연주의 기법 기술, 솜씨, 마무리 완성, 계획 따위, 증서 작성, 컴퓨터의 프로그램 따위 시행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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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또는 예 신뢰, 도덕적, 이력, 교훈적, 이야기 훈화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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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시벽 자기 선전벽 정신적 노출증 노출증도 여기에 드러내기 좋아한 사람 그 다음에 EXPOSE EXPOSE 발음이 좀 어렵다 EXPOSE EXPOSE 무엇을 발굴하다 시체의 무덤을 발굴하다 시체에서 물건을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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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따위의 출구 건물 따위의 출구 출구 배우의 퇴장 외출하다 각본 연기에 지시했다 퇴장하다 EXPOSE EXPOSE Mini 도 » Where is the ? moet EXPOSE EXPOSE EXP Miller EXPkov 생태적으로 인간과 관계가 없는 인간 환경에서 독립한 인간이 아니다 잘 모르겠으나 엑소러블 엑소러블 설득하기 쉬운 사정을 하면 통하는 탄원의 마음에 움직이는 사정을 하면 제발제발 사정을 하면 통하는 엑소러블 엑소러블 제발 좀 플리즈 I wanna do it 엑소사이즈 엑소사이즈 발음이 비싸져 운동하다 주문의식 따위로 귀신 마귀를 쫓아버리다 엑소사이즈 한 가지 수 있어 무당이나 이런게 해당하겠죠 엑소테릭 엑소테릭 교리 학설 따위 대중문화도 이해할 수 있는 대중상태의 통성적 대중문화라는게 쉬운거죠 대중문화 엑소테릭 또 발음 또 초보자 문외화 문외화 엑소테릭 비밀이 나는 심원화 expect expect 다 알고 있는 단어죠 expect 기대하다 구호를 진행형으로 출산예정이다 출산하다 임신하다 어디하고 관련 있을까요 구호 진행형 임신주이다 be pregnant expect 속에는 영어가 어려운게 쉬운 단어속에 구호를 따른 뜻이 있어요 expect 기대하다 임신하다 experimental psychology experimental psychology 실험심리학 실험심리학 explo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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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자원 개발 이용에 착취적인 남을 이용해먹는 exploit explotative 큰공 아슬아슬한 묘기 지원 개발하던 남을 이용해먹다 exploit express express는 촉사 사상 감정을 표현하다 말로 나타내다 기호 숫자 따위를 표시하다 뭐뭐뭇을 급속하다 과즙 우유 등을 짜내다 공기를 압축하다 형식으로 명시된 정확한 성향 표현된 꼭 닮은 꼭 닮은 꼭 닮은이란 뜻도 있네요 꼭 닮은 부사로 급행으로 명사로 특사 급사 속별 운송 택배사 속사 속사총 빡빡빡 쏘는거 withstand withstand가 늘리다 늘리다 withstand은 잡아 늘린 넓어진 인생활전 expect 익 계속 expos check 영화를 외설부 부정당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다 두둑한 걸 정화하다 akt extend 결정 병등을 가볍게 하다 정상을 참여하다 몬슬리 아프다 엑재 개재를 보이게 하다 extra probability extra probability 바람이 차연 없는 엑스프로 엑스프 엑스프로 probability 추정 예측 가능성 예측이 가능하다 추정 가능하다 엑스프로 ability extreme extreme 극도의 맨 끝이 극도 최고 주사 주사하다 주사하다 동호위원이 주사하다 그 다음 익지유드 익지유드 땀처럼 쓰며 나오다 땀처럼 어디서 쓰며 나오다 아닙니다 쓰며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냄새 분위기 따위가 풍기다 자신 매력이 넘치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매력이 넘친다고 했죠 그 때 익지유드를 쓰면서 익지유드 익지유드 그 다음에 아이어스 우리나라 발음이 없어 아이어스 꼬마였어 에이어스 아이어스 새끼새 아이아이 눈 아니고 미국 속으로 탐정 철도의 신호등 미국 속으로 젖퉁이 젖꼭지 항문 아이포아이 그 유명한 아이포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 아이 하면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뭐 많이 한다고 하죠 바이 아이 바이 더 원사이 바이 더 마이 아이 할 때 바이 아이 그 다음 뭐라든 미스 디아이 그거를 겉으로 보기와는 다른 것 뚝배기보다는 장만 뭐라든 미스 디아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와 다른 것 그 다음에 뭐라든 미스 디아이 그 다음에 위드 원스 아이 클로스 사정도 모르면서 하는 뜻이나 그 사정은 위드 원스 아이 클로스 위드 원스 아이 클로스 눈을 감 채 위드 원스 아이 눈을 뜬 채 사정을 뻔히 안다 그 다음에 이어플 이어플 눈에 들어갈 정도의 분량 실컷 보고 싶은 것 그거를 훌륭한 것 민 먼지 따위 눈에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에어 발음이 에어 공기 에어 그 다음에 에어 전 워 그 다음에 헤어 헤어 발음이 비슷하죠 에어 에어 순회 순회 법정 순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 이제트에서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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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음 이어 하나는 자음이 하나의 단음인데 이지 이지 속으로는 유대인 유대인이란 뜻과 시훈 그 다음에 이지 이지 겨울 이지 겨울 에스 겨울을 이지 겨울이라고 하면 돼 이지 겨울 구야 구야 육세기 선지자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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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킷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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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 참 많이 하죠 그 영화나 미국 드라마 속에 이지 라는 말 많이 하죠 편하게 해라 좀 천천히 이지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것 같습니다 펀에서는 대사도 보면 쉬운 건 많이 써요 쉬운 건 많이 쓰고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 다음 불관련 하하 즐거운 비웃음 따위를 나타내 하하 농담 즐거움 웃음소리 정원 공원 따위 은장 경계벽 울타리 선텐스 두 번째로 하하가 정원 공원 따위 은장이라고 합니다 정원 은장 울타리 뭐 이런 거 있죠 지난번에 하하 했었는데 하 그 다음 헤일 헤일 몸매게 인사하다 헤일이 몸매게 인사는 뜻이 있는데 바오가 있죠 바오는 활인데 화이라는 뜻도 있고 화이소이는 무지개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 큰소리를 지르다 큰소리를 지르다 헤일 그 다음에 몸은 출신의 태생이다 출신의 태생이다 프롬 웃어서 숙박하다 인사 환호 환영 그 다음 사랑은 우박 사랑은 우박도 있죠 헤일러 헤일러 휴대용 확성기 환호하는 사람 휴대용 확성기가 두 개 하나는 불 관련해도 확성기가 있는 조그만 것 같기도 하고 휴대용 에잉 사렌을 울리면서 휴대용은 헤일러에서 나온 것 환호하는 사람 와우와우 환호하는 사람들 호래이 하는 사람 방청객이 박수면서 환호하는 건 좀 다르죠 그 다음 헤그로 헤그로 거리에서 갑을 깎으려고 조르다 흥정한다고 그러죠 어받 곰팡이 관련 말다툼하다 힘차게 내려치다 끊다 핵처럼 배다 뭐뭇을 난도질하다 헤기시 마녀의 자손 헤어컷 보통 어레헤어컷 이발 여성의 머리 남성의 헤어스타일 속으로 금융 헤어컷 증권업자의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의 가치평가 재밌는 게 뭐냐면 겟 어레헤어컷 겟 어레헤어 헤어레헤어 이발하다 미국 속으로 여자에게 속다 여자에게 속다 겟 어레헤어 있습니다 I get a haircut I get a haircut I got a haircut 헤일러 헤일러 여성의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 손질한 머리 헤어핀 머리핀 육자형 물건 속으로 몸매가 날씬한 사람 미국 속으로 여성 주부 초성달 관련 후 하이크 아라비아 사람의 머리와 몸에 두르는 흰색의 사각천 불 헤일필로 친구가 나서 한번 적어봤으면 친구 친밀한 허물없는 사이 사람 다정한 법 비유 뭐뭇에 아주 가까이 석세스는 위든 헤엘 헤엘 펠로우 성공은 바로 눈앞에 있다 헤엘 머리 머리카락 머리숱이 많다 졌다는 띵과 띵을 쓰는 것 띵과 띵 미국 속으로 큰 복잡함 어려움 속으로 사나이 다음 용기 억셈 사나이답다 남자답다 용기 억셈 헤엘 뭐뭇을 용기 있다 또는 섹시하다 헤엘 헤엘 바보관련은 핵리든 핵리든 악목의 가위에 눌린 무서움의 신화에 가위에 눌렸다 보통 수동으로 악몽 공폭다위로 괴롭히다 등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핵리든 핵리든 자 오늘도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해보고요 다음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이 되면 드디어 제2차 100일 돈이 끝났는데 어느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저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